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4일까지 롯데닷컴 WWW 리스비시모터스가 2010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롯데닷컴과 제외해드림 2014년 차는 이클립스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로터 컴, 사이트 개편 기념으로 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롯데닷컴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응모가는 가능하고 많이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품 프로모션이다. 추첨을 통해 1등 2명에게 스타일리시 쿠팩 이클립스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 7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뉴렌서는 상품성 보강은 물론 최대 600만원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미스비시모터스는 고객을 위한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온라인 제휴 마케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